남성 위주의 농촌 현실에서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제도 시행 5년째인데도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상주에서 남편과 함께 쌀농사를 찍고 있는 53살 이봉숙 씨. 28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공동경영주로 이름을 올리고 농업인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농촌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농지 소유권이나 농업소득 계좌를 독점하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공동경영주 등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농업인이란 걸 증명해야 한다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영주는 경영주 자체로 농사를 짓는 걸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류는 필요 없지만. 공동경영주는 농업경영채 등록증명서에도 경영주와 별도로 이름이 표기됩니다. 공동경영주는 부부 아니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농업인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으로서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을 따로 제출해야 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인 확인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주가 아니면 공동경영주라 하더라도 경영주, 즉 남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등 사업 시행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농민수당 대상에서 공동경영주를 제외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실제 여성농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지만 법상 경영주만큼의 지위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실제 농업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 국내 농가의 여성 경영주 비율은 단 28%.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대비해 한 농가를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경영주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농업 종사자 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 여성 농업인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